안녕하세요. 유가만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. 오늘은 토퍼 누적 판매 10만개 이상을 자랑하는 현재 코스트코 판매 1위 제품 루마이놈 순면 100% 롤링 메모리폼 토퍼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루마이놈 롤링 메모리폼 토퍼는 침구 홈데코 38년 경력에 코스트코 입점 25년 이상 된 검증된 브랜드로 전공 전 국내 생산 방식으로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순면 100% 워싱의 광목 원단을 사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고 오픈셀 구조의 우수한 통기성으로 직접 사용해보았을 때 차원이 다른 쾌적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요. 사실 메모리폼 토퍼는 보통 부피 차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신중히 하는 편인데 루마이놈 롤링 메모리폼 토퍼는 보관도 간편하고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오늘은 루마이놈 롤링 메모리폼 토퍼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의 모누기까지 함께한 우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. 마마 이즈야 티비 마마 이즈야 티비 이렛이 consoles 나무 ались 마치 모르ью 빌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돼 응 여기서 자도 돼 lighting Oui 집에서 장을 잡잖아요 그렇게 수박 ikle 수박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잠면 안 돼. 응 여기서 자도 돼. 네. 집에서 잠들어 먹지. 너무 무서워. 오늘은 루마인홈 롤링 메모리폼 토퍼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. 저는 이 제품 고밀도 프리미엄 메모리폼 토퍼로 직접 사용해보았을 때 몸이 착 감기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우수한 체압분산효과로 척추 라인을 올바르게 지켜주는 제품이라서 정말 좋았는데요. 특히 무엇보다도 8만 번의 압축추름률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한번 구매시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해서 주부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마인홈 롤링 메모리폼 토퍼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.